자 시작 시작합니다 바일러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최강의 마법을 배웠었죠 사실 좀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모처럼 요구하니까 스토리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스토리 이미지 큐 자 스토리는요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주인공 정확히는 살해복이라는 자신의 형으로부터 형이 악당이었거든요 지구를 구했고요 살해복 레벨은 17이고요 주인공의 지금 레벨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몇이죠 지금 지금 무려 32네요 형은 잽도 안 되는데 자 다시 소환 주인공 악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노리는 악당마업사 존 이레니쿠스와 흡혈기아 동생 보디 주인공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빠밤인데 이미 뺏겼거든요 악마임 뺏겼는데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변신 같은 거 되더라고요 존 이레니쿠스와 보디를 쫓아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네 목소리 멘트에 맞춰서 우리 댕댕이가 짚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주말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썸네일도 다 만들고 저 퀄리티 수제로다가 만들 거예요 우리 천사 같은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법사가 쓸 수 있는 최강의 소환 마업인 걸로 압니다 가장 강력한 소환 마업인 걸로 알아요 10레벨 마업이고요 소환 마업이고 9레벨 마업 같은데 10레벨이에요 8쪽으로 가시면 8레벨 마업이 있죠 9레벨이 따로 있고 10레벨은 이제 법사의 스킬로 외우는 것 같습니다 8레벨에 핀드 소환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내 말을 안 듣는 녀석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보호라는 주문을 걸면은 날 안 공격한다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결과 별로 안 쎘거든요 반면 이 천사는 아직 끝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고요 단순하게 2레벨 가까이 차이가 나죠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1레벨 정도 더 위에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10레벨짜리인 천사보다는 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강했어요 보기와 다르게 물리들만 넣더라고요 가슴 내려주고요 귀신같이 나왔죠 해결해줘 그렇지 잘 싸우죠 굉장히 잘 싸우고 당황스러워 한숨 더 댕댕이 간식 좀 메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수리 자막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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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메트 틀어놔도 추운데 방에 데리고 올거야 그냥 한숨짜리죠? 기본적으로 전녀석을 소환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게임이 약한 놈을 소환해서 데리고 다니죠 전 제 취향이 아닙니다 핀드 소환 염구 이렇게 있구요 사실상 중간단계인 7레벨 정도에서 강력한 소환업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해키샤라던가 지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쓸만하게 보는데 여긴 이제 폭발화용구를 넣구요 화용구가 아직까지는 제가 사용처를 잘 모르겠어요 바로 안터지더라구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쓰다보면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좀 써보도록 하구요 5레벨에 이제 6레벨에 리시루라고 별로 안새던 걸로 기억합니다 6레벨에 송장벌이랑 리시루를 별로 안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6레벨은 이제 위기대비를 했는데 위기대비가 터지는건 좀 더 써봐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5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블를 넣어놨구요 5모마법 같은 경우 돌파는 이제 마법사들을 카운터로 마법사들이 버프를 걸면은 한 번에 깨버릴 수 있구요 태양불과 같은 경우는 태양마법 왜왜왜 뺐어 이제 수체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법사의 레벨에 따라서 강력한 전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은 지금 단계에서는 7레벨 마법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6레벨은 넘은 것 같아요 겸치가 때렸을 때 한 8천 정도 줬던 녀석이 나왔던 것 같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이제 4레벨 이하 마법도는 그다지 쓸모가 없던 3레벨의 이제 화염구가 주력인데 헛소리한다 허상분신 그리고 이런식으로 넣어놨습니다 1레벨은 정말 쓸모가 없던 것 같더라구요 다시 한숨 때려주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켈레톤까지는 소환을 하고 다닙시다 스켈레톤 한마리 소환하고 다니고 얘는 죽어도 뭐 이제 두 분을 소환하면 되니까요 소환이 두 마리가 동시에 될 거에요 법사가 이제 소환농 같은 경우에 선들레가 있구요 마법 자체를 쓰는데 대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소환을 해서 다니도록 하죠 세보이죠? 여기도 그고 막대기들이랑 달라 잠깐만 길 있지? 어 있지 아 나 그래도 되게 열심히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만들고 아하 3D 그림판이 좋더라구요 약간 이제 90년대 아 80년대 영화 포스터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구 뭐야 전투엘프? 우리 편이야? 엘메한 경우 이제 화살로 제압을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엘프네 나도 엘프거든 주인공이 엘프에요 이렇게 생겨먹었지만 엘프입니다 저건 제가 커스템한 외형이구요 잠깐만 이렇게 나온다고? 아 나 그냥 화염구로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 일단은 싸워 장비가 반짝반짝 거리죠 여러가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력해요 마곡같은 경우에 거의 다 반사가 되구요 상태 이상 걸리는거 빼고 주인공 힐터는 이제 레벨업이 될수록 점점 강해진이 될수록 이 게임을 만나면 40이에요 고로 굉장히 강력한 지금 상태인데 여기 타쿠가 이제 명중률에 해당을 하구요 마이너스 20대가 됐죠 아마 소원 수정에서 이 녀석보다 세 녀석은 없을겁니다 물론 천사가 세긴 한데 그래도 속도부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 편인거야 얘네? 이 순간만 정당하게 걸어주면 이 순간만 정당하게 걸어주면 내가 딱 맘에 드는 전사야 가끔 전사 방해해야지 전사를 탱커라는 인식이 말이야 사람을 슬픔게 하는겁니다 전사 방해해야지 우리가 보내 줘 멍청한 놈아 안올려줘서 못 가는거 아냐 길이 간대돼 길이 지금 여러개가 있죠 저같은 경우 맵을 보고 정하는 편인데 여기가 이제 옆으로 돌아가는거 아닐까요 여기 정면이고 정면을 한번 가볼까? 되게 재밌어요 6인파까지 되는데 저는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마리로 했습니다 아 두마리로 했습니다 아무리 한마리 다니다가 지금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거 써주면 되죠 법사는 싼겁을 들었는데 그냥 들거없어 든거구요 좋은템이 있길래 의미는 없습니다 스파이가 상대해 놓고 블랙가드처럼 확실하게 만화가 올라가면은 좋을텐데 막힌 길이네 에란 대장은 이제 어디 계시는건데요 가자 상당히 많은 힐링들 썼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하고 싶지만 괜찮겠죠 뭐 아니요 저쪽도 막힌 길이 이렇게 괜찮다 이거 아 괜찮네 이거 내용 설명으로 써도 되겠는데 아 앞으로 더 많은 엘프 군대로 보건대 앞으로 더 많은 전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사실 지금 들어오면서 저기에 엘프 군대가 있었던 거지 여태까지 엘프 군대가 안 보였거든요 저 군대가 드로우랑 싸웠는데 기기어나오다니 반역자요 저 아래 악마에게 북종해 우리 지상어 싸워왔어 아 에란과 대화하셔 뭔가 이제 종료가 될만한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이르니쿠스는 안될 거거든요 워낙 쎄서 이거에 만나겠어 좀 동명이 필요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강력한 화염법을 쓰는데 법사가 전제 주인공은 막 공룡마비 아예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평가에 날려버리는데 좀 얘네가 동료가 되면 내가 마음을 못쓰니까 공기적으로 그 기숙사는 우리의 역할이 될 것 같아 그 기숙사는 우리의 역할이 될 것 같아 그 기숙사는 우리의 역할이 될 것 같아 한다면 그 자리에 당신을 죽일 거에요 다스라는거 명심하세요 라고 짓거리 입니다 웨어 아이 생큐 커밍 하려 보지 못하는 것 같구만 아 허비아 시간을 간단히 하도록 하자 약간 이제 버릇이 없군요 원래 여기 mpc 들이 약간 이제 호의적인게 있는데 이런 애들은 약간 못 믿겠단 말이지 나쁜 짓을 한 놈들이거나 이 게임에서 약간 이제 뭔가 있는 놈들이 이러던데 불안하네요 이러니까 자유롭히 돌아다니고 있어 허위를 간파할 거야 거짓말 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왕국 다 쓸어버렸거든요 가서 물리적으로 박살내놓고 왔다 도망치지 않았어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이군 이건 좋은 시작이요 당신은 현재 드로우 한패가 아니군 그래도 당신의 동기는 전혀 이러내지 않아 그 자를 어 난 그 자를 쫓아왔어 본통의 적이야 야아 이거 되게 좋다 원래 좀 의심하고 그러거든요 이 게임이 얘네가 거짓말 탐지기 너무 좋은데 쟁쟁이 너무 짖는다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개새끼 우리 개새끼 방송하는 방에 가다놓으면 짓는 데다가 아이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나갈라 그래서 데려올 수도 없고 의지가 굳센 놈이야 전기매트를 이제 만족할 수가 없나봐 난 해야할 일이 있어 당신은 보다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허나 일리니코스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격렬한 감정을 이야기했어 그는 모든 품위에 한길 넘었어 바로 우리 도시가 그의 손하게 지어져 있지 설단에 셀라나 아 벌써 당했냐 우린 그것을 숨긴 마음을 뚫을 수가 없어 우린 여기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 보급품은 떨어지고 드로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요 언더다크의 맺은 협정으로 이르니쿠스가 선옥에 들어오러군 아... 그러니까 언더다크의 드로우들이 이제 이르니쿠스가 준 드래곤의 알에 의해서 그저 동맹을 맺게 됐었죠 그 알은 이제 왕국 전부 전멸시키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자기 알을 되찾은 걸로 인해서 저를 이 바꾸 내보내준 거죠 강한 증오실을 품고 있지 않냐 그래 환영하네 갑자기 음... 린... 린 란서르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문자들로 새겨진 고대 렌턴이다 그 유머를 드로우들이 훔쳐갔다 보드였을 거야 진실입니다 사실 옆에서 이거 이거 해주는 게 오히려 편하거든요 개인 의심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게 좋아 여기 옆에서 진실입니다 하는 거 싫어하냐 난 편할 것 같은데 되게 결백이 이제 입힘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만으로? 내가 안다면 도움이 될 거야 경고 없이 이루어졌어 그래 이게 정상이지 무슨 선전포고를 해 보자마자 선박 때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원래? 전 그냥 혼자 들어가서 막 개박살내고 다니는 게 원래 맞잖아 뭔가 좀 이상해 여태까지 한 게임들이 저희 오히려 이상해 맨날 가서 나는 뭐 누구누구나 하면서 성명하면서 지금 하는데 관등성명하면서 하는데 이게 정상이지 딥 다크 판타지 날라 그들은 엘프의 공적이요 당신이 이 악마의 하수인을 찾을 찾을 방법 안다면 그 찾아주길 원하오 당신은 이르니쿠스를 쫓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로 돕자고 혼자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물론 부하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사수를 줄여준다 이러면 나는 고맙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같이 싸울 거면 나 혼자 가는 게 편합니다 염구로 다 쓸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정신지배 같은 건 제가 면역이 거의 없어요 아이템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사용용이고 패시브로 이제 저보다 무효화가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불편합니다 음 돌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도둑길드 쪽으로 내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적대거든요 사실 도움을 받을마다 내가 로드인 곳이나 법사들이 있는데 이제 리메이크 되면 추가해야 된다고 하고 가봐야겠다 무슨 치욕을 입혔어? 어 관계없어 셀다린의 분노가 향수에 어어 아 아 여기까지 선택지가 3개밖에 없나보다 이거 슬롯이 완전히 지네요 어 의기심이 들지만 별로 없다 어 일단은 동맹이에요 뭔가 뭔가 의심지지만 동맹입니다 뭐 상실한 것도 있는데 아담한틴 가루? 돌이깨 가루 중형방패 이게 뭐야? 누구한테 줬는데? 없는데 나? 주긴 뭘 줘? 미친게임아 중형방패 뭐 줬다고? 어딨는데? 이름도 넣었지 않았을거 아냐 이름도 넣었지 않았을거 아냐 아니 아니 어디있는데? 이거 써 이거 플러스4 뭐냐? 음 좋다 아 이거 쓰고싶다 아담한틴 가루? 아 아 여기 들어가있는거야 왜 들어가있는거야 여기 아 장비들 이제 이렇게 녹는구나 아 뭐야 들어가있던게 다 녹은거네 들어가있던게 다 녹은거네 근데 얘는 왜 안노갔어? 아 이제 햇빛을 안쬐는 이제 이건 흡혈기들의 그거니까 어 야 신기하다 언더닥 입구 엘한의 천막 제가 좀 걸어볼까? 너무 막 가는거 아냐 인간적으로 이 게임은 매부의 끝으로 가야지 이제 필드맵으로 가거든요 여기 필드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필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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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멸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어 고맙소 어 제가 너무 야 그게 있다 너무 블랙가드랑 제노프스에 빠져서 해서 약간 이제 다른 게임할 때 기운이 없다 아 제가 너무 텐션이 높았어 아이 슈퍼패밍컵 옛날 게임들 좀 하고 싶은데 방송으로 되나? 잠깐만 여기가 어딘데? 아 여기가 이제 일로 가는게 그거라고 하네 근데 제가 여기가 지금 어딘데? 아 어딘데 여기가 아 여기가 어딘데? 이름이 뭔데? 아 여기가 어디냐고? 아 아니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여기 아래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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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갈댄데 여긴 뭐 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원래 이건 시작하는 동네구요 어 저는 제 성체로 가겠습니다 제 성이에요 뭔짓이야? 아 이거 이렇게 들어왔지 죄송 아 아 뒤져보고 가자 여기죠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거야? 다 갈 수 있는 가지잖아 불안하다 뭐야 이거? 어 엘프들이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르다 아 좀 예쁘게 좀 하고 있을줄 알았는데 약간 이게 숨냄새나게 무슨 벌레 벌레 동굴같이 해 놓고 있어 말레같은 놈들 아 나무로 잘 막아놨네 엘프스러운게 약간 좀 색 칙칙해서 그런지 덜하네요 거슬리니까 한번 쭉 밝혀주구요 느낌상 별거 없을 것 같죠? 아니 있다면은 아예 캐스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걸 것 같은데 내려가죽죠 드디어 성체 가는구나 이제 6인 팟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1인 팟으로 하다가 2인 팟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6인 팟으로 꾸려갈게요 동료들의 해방 이벤트를 거의 다 봤기 때문에 문제없이 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타릴 상으로 이제 건방 전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법사 위주로 이제 법사로 극딜 넣어가지고 다 때려부수는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전기망토가 하나 있거든요 전사 둘이 이제 몸빵을 하고 전기를 막 난사해서 잡는거는 튕겨나서 안될 것 같고 화염면역인 망토가 또 필요하다 자 자 보자 성체로 갑니다 브로노아 이 길을 앞뒤고 이 길을 앞뒤고 어디에 남아있었지? 그 길을 앞뒤고 그 길을 앞뒤고 그 길을 앞뒤고 뭐야 애중자는 망토 아 드로우야? 핑크색 망치 봤었어? 내가 널 죽여 산에 유감인걸 아 누군데 기억 안나나 다시 공격했었어 내가 널 죽여 썼어? 내가 널 죽여 썼어? 내가 널 죽여 썼어? 흠흠흠 아아 그래 좋은 녀석이야 난 얘 왜 죽겠냐 그럼 역시 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고 있어 거짓도 깨지 않는다고? 아 그래 다음에 보자 제안할 게 있어 도와줘 어어 알려주고 하자 내버릴 수 없다 로즈 지역 지하 무덤에 싸 그곳에 그냥 있나 보네요 돌아왔나 보네요 뭐 통로가 생겼습니다 자 그것도 무려 5명이나 아 아 아 소희 등을 저장 안되죠 중과 뱀이라서 성채로 가죠 성칠을 가면 이벤트성 으로 이제 종류를 내려갈 수 있을것 같은데 에 무형 해석인데 자상 주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저는 이제 세금을 받으러 온 겁니다. 세금이 굉장히 쌓였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네요. 제가 1장 때 이상을 얻었어요. 1장을 정말 오래 했고 6장인데 6장까지 오는 것보다 1장 자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 보다.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6장이라고 그랬죠? 7, 8장이 이제 DLC로 왔는데 DLC까지 샀거든요. 이거 오늘 엔딩 나는 거 아냐? 38분인데 지금 한식 20분 가량 있거든요? 여기에 세금이 있음. 이상하죠? 어디 갔어요? 뭐해 외분을 닫아 미친놈아. 야 3만원에 5천원이라고? 실화냐? 기다리고 있음. 개꿀. 개꿀. 3만 5천원이라니. 게임 초반에 캐스트할 때 이제 목표가 첫 번째 캐스트 1장 목표가 돈을 모으는 건데 한 2만원 정도 모으면 되거든요. 3만 5천원 그냥 주네. 성 가서 지원병사 보내야 그러자. 도시를 위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체를 위해서 부하가 좀 있을 거예요. 발전이 있겠지, 그동안.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죠? 난리야, 같이 갈래? 메이지 시프야, 너도? 써볼까? 무기 숙련도 1 획득. 일상 얘한테 바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한손무기 스타일로 할까? 방패를 아직 못 구했으니까. 12레벨이고 듀얼 클래스네요. 듀얼 클래스가 이제 만화가 약간 좀 많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혼돈선이고요. 선이네요. 당연히 얘는 주문 형태로 쓸 거기 때문에 그다지 관심은 없습니다. 다색분사. 식별만 세자. 1레벨 필요 없을 것 같고. 랩이 낮아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허상분신 위주로 하죠. 멜프신성 화살 하자. 야, 화염 화살이 있어? 오, 좋은데. 화염 화살로 다 해. 3레벨에서 딜을 다 넣을 거기 때문에. 돌피부는 이제 필수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타자변인 뭐야? 아, 그래? 이거 한 번 해볼까? 하나씩 가져가자. 집에 그림자 혼돈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땡기는 건 전혀 없네요. 집에 좀 가져갈까요? 이게 이제 숨는 것 같고. 와, 석화 해제가 있어? 와, 이거 즉사 마흡이네. 근데 6레벨 마흡이면 별로 안 쓸 것 같고 석화 해제로 가져가죠. 석화 해제는 솔직히 아니다. 원자분해 하자. 이미지 투영 어차피 마음 많으니까. 7레벨부터 못 쓰네요. 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동료들 앞으로 좀 나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잡을, 입을 장비 있냐? 전사계통 장비 굉장히 많은데 법사건 없거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변신으로 뭐 최소한 트롤만 돼도 어느 정도는 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샤몬이 필요하네. 별로 그다지 줄 건 없네요. 항상 느끼는 건데 아이템 줄 건 딱히 없다. 너가 갖고 있는 것 좀 까봐. 주문보호 써클렛 주문내서 이거 일단 가져가고요. 언덕이 요대에 가져갑니다. 요대 가져가고요. 힘 충분히 있던가 필요 없겠지. 눈부실게 가속 필요 없고요. 마땅히 없네요. 부기는 뭐 나중에 봐주고 옮깁시다. 못 입네. 이거라도 입혀. 다야? 목걸이 같은 거 뭐 꺼리지 않았어? 요대 꺼리지 않았어? 요대? 안 꺼내. 아 요대 내가 안 꺼냈지. 됐어. 눈치 어떻게 돼? 저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서 하는 건 나름 좋아하기 때문에 기분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화를 쓰네요. 특이하네요. 활을 쓰네? 나 활은 많지. 활은 강력한 게 많기 때문에. 잘 됐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심장추적자 일단은 하나 더 킵해놔. 킵해놓고. 여기도 있을 겁니다. 4레벨 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딴 거 없고요. 망상이었고요. 묶여? 왜? 힘 18이야. 아, 메이지 못 끼냐? 사실 의미가 없네. 아, 뭐야. 너 기술이 그래서 뭔데? 단궁이야? 아, 애매하죠.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애매해.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주려고 하면 애매해. 그리고 이제 손을 좀 많이 갈걸. 전투 시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아, 애매해. 나는 이제 활로 바꿔줘야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 생각해요. 헐, 저 녀석 타코 지금 몇이야? 내 생각엔 1딜도 못 넣어. 어, 타코 몇이야? 기본이 지금, 잠깐만. 기본이 15인 거야? 헐? 아예 안 들어가지, 딜. 아예 안 들어간고요? 너는 어디서 지팡이 주워왔냐? 아, 너 지팡이 갖고 있구나. 쌍수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집의 지팡이네? 저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성의 원래 공주, 공주님인데? 제가 성주가 됐기 때문에 그냥 생판 남이고요. 적당히 그냥 대화 친구 정도? 오가다 만나면은 말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 툭배기에 뭐 줘야 될 것 같은데? 툭배기가 뭐가 있으면은 크릴 안 맞거든요. 아, 여기 있다. 업사 같은 경우에 이제 투구 같은 거 못 쓸 테니까. 끼워줍니다. 아, 장비가 좀 부족하네요. 손목 같은 건 안 주겠습니다. 딱 가속 가진다고 해서 별거에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어? 이 노래 이거 뭐야? 지금 이제 마지막 전투로 이레미쿠스와의 전투 될 것 같은데. 제 동네 대부분은 빈민가 있습니다. 빈민들이기 때문에. 난 보디가 동료가 될 줄 알았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해 봐라. 미쳐냐? 그래, 일로 와서 옆에서 때리고. 우리 2번은 최상위 천사 소환해주고요 최상위 천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소환해주고요 3번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원자분해 걸어봐 쎄다? 어 쎄다? 법사가 한 명 더 있는데 걔부터 데려오자 법사만 셋이요? 아무 데려올 애들도 거의 법사거든요 전사 거의 없는데 일단 세명째 여기 있지 않았냐? 여기 있답니다 이라 네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13이요? 13이요? 왜 이렇게 약하냐? 몇 가지 돼? 6레벨까지 되네요 연쇄번개가 되네요 연쇄번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팀킬이 안 되기 때문에 3월모업은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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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난 관심없고 돌피부에 투명화 괜찮죠 혼란있고요 염구인데 여우 대개 많다 얘 멜포의 소영석이 이제 난 그 번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됐고, 염구. 멜포 하나. 뭐냐? 투명감지만 다 갖고 있냐? 화상분신. 나 그냥 마호파살 줄래? 별로 쓰고 싶지 않아? 마호파살 다 줘. 마호파살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구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겠죠 뭐. 주인공이 맨 앞으로 가있고. 니라 정도면 거의 최강급이겠지. 이제 헥사트 데려가고, 토펠기 헥사트. 전사기통에서 하나도 섭외해 갑시다. 뭔가 좀 여캐만 다 모아가고 있는데? 게임이 약간 이제... 여캐만 센 거 같아 느낌이. 이런 건물과 사람들도 봐. 벌더 noe가 큰 건물이었지만 이곳은 아주 바이러니. 봉사할 수 없는 것에 있는 것들이 말하긴 ہوкая. 그 하이포는 별로야. 밑에 를 마칭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보니, 높은 가위가 없는 것들이군요. 역할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곳에서 뛰어야 될 것일 것들이olog первый. 오게 되면, 어디에 있는 곳은 있느냐? 아니면, 전사해 discount. 틀림없어. 제가 지어장했다고 했는데, 내가 안쪽말 잘 안가서 하는 것들도 안 하고, 그러나, 장비가 없구나 일단은 얘는 뭐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고 너무 지금 끔찍하고 있는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소화는 확실하고 너희는 허상품신 써? 투명가를 쓸까? 아 돌피불 써 돌피불 쓰고 너도 돌피불 씁니다 자 아 니가 왜 너 아냐 너 아냐 너 아냐 돌피불 쓰고 니가 가야지 돌피불 쓰고 몸빵 해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화했냐? 너 산거야 뭐야 소화했죠 네 네 준비되어 사실상 이 녀석의 가장 강력한 법사긴 해도 특별히 뭐 이렇다 할만한 기술은 없어요 돌피불 벌어주고요 분산해서 딜 넣읍시다 좀 멀린 놈부터 제거를 하죠 화염 화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멜프 화살이 이제 도트니까 멜프만 좀 훔칩시다 아 뭐해 얘 소리야 이 상황에서 나를 노린단 말이야? 너무 위험한데? 아 이 정도라고? 아 이 정도라고? 일단 이기는 걸 목표로 하자 어차피 가장 강력한 자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아 소환수가 살아있어 소환수가 살아있어 소환수 소환수 개사기야 소환수 개사기야 야 너무 센거 아니냐? 진짜 혼자 다 죽이는데? 석화된 건가요? 아니죠? 소환수 개사기야 소환수 개사기야 여기 있었니? 가서 보내라 자연 폭발 자연 폭발 그렇지 잘했어 하살 소환수 개사기야 소환수 개사기야 너무 센데? 천사가 너무 강해 천사가 그냥 너무 쎄 우리 지금 통계에서 뭐 어떻게 된거야? 지금 영웅적이죠? 어 문제없죠 아 뭐 요대 같은거 좋네요 어 내성 좋구요 마치 필요했죠 8레벨 구름이라고? 아 야 도트 데미지야? 화염 데미지? 괜찮은데? 은빛 손잡이 아 저런거 주네 살릴 수 있는거지? 죽으면 그냥 빠꾸야 죽으면 뭐 살려고 그런거 없어 소아뮬렛 거의는 요대 소아뮬렛 됐잖아 필요한거 다 가져간거 아냐 영웅은 그냥 넣자 다트가 좋네 아 실패했구요 아 실패 상관없어 필요도 없어 이제 엔딩인데 뭐 뭐야 잠시만요 두 명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죽으면 변수 없죠 뭐 내가 아직 해방하지 않은 힘이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는 어떻게 왜 저렇게 세냐 만랩 주문중에 이제 쿨 없이 주문 쓸 수 있는게 있는데 그 때문에 물고 왔네요 저의 생활을 벗는 것 같네요 저의 생활을 벗는 것 같네요 저의 생활과 그의 생활을 벗는 것 같네요 너의 생활과 그의 생활을 벗는 것 같네요 너의 생활은 충분하지 않다면 내가 자신을 생각해 너의 생활을 벗는 것이 너의 자신은 너의 적은 위험이 될 것 같네요 대마법사 조합하면 끝이 되겠다. 혹시 시들을 어떻게 살리냐? 뭐하니? 중령초가요? 조립 가능이요? 야 뭐 뺏겼나? 뭐가 없는데? 됐어.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몰라. 당장은 동료 살리면 나 줄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어디였어, 사원? 여긴가? 가. 어떻게 살리냐? 시체가 막 소생되는 거야? 없던 게? 그런 거면 좀 충격적인 걸? 세이브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저장으로? 미지경 법사들은 잘 못 버티는 구만. 전사가 두 명 필요해. 이 안에 있는데, 동료들이. 빨리 좀 가면 안 될까? 좀 가면 안 될까? 잠시만요.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그렇지. 못 살리면 다시 바꿔 합니다. 못 살리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뭐 가차 없어요? 누가 암 거래상? 소생이요. 소생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야? 아, 이렇게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별거 없네. 팔라딘 한 명 있어. 이, 갖고 싶은데. 팔라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짝 땡기네요. 장비나 마셔주자고요? 다 갖고 있었지. 원래 힘 몇이냐, 그러면. 19면은 저게. 뭐해니? 뭐 밴 거야, 나! 이걸 왜 빼? 미친놈이. 9야. 그럼 너가 껴야겠다. 선택지가 없다. 네가 껴야 제일 최고 효율이다. 여기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뭐였지? 목걸이가? 그렇지. 맞아, 아뮬렛. 슬슬 껴보자고요? 이제 좀 죽지 말아라, 제발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가자. 다음에 전사 동료되면 걔는 이제 대박인거지, 아이템 다 퍼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아이템들을 다 퍼먹으면 되잖아. 개꿀이지. 빨리 가. 뭐, 왜 따로 가는 거야? 펜스룰이야, 왜? 가운데가 여관이기 때문에 가서 자면 되죠. 일로 갑시다. 여기도 내가 다 한 번 도왔기 때문에. 조금 싸게 처리가 되죠. 두 명 더 필요해. 누구였어, 동료? 헥서터 어딨어? 여깄죠. 헥서터가 저보다 능력치가 높은 동료일 거예요, 아마. 전사를 올리고. 전사를 올리고. 전사 동료된 내 직무가. 전사 동료된 경호가. 전사 동료된 경호가. 저게 다 한 번 도와줬어. 전사 동료된 경호가, 전사 동료된 경호가, 지금 안파면 저쪽도 아시잖아. 내가 사실 못 패드 길을 해야 되는 거야. 확 그냥 어, 괜찮네? 어, 실프요 그냥? 그래서 아이템 못 끼는데 무기 스타일도 거지같이 끼네요? 이거 뭐야 이거? 너 못 끼고 있는 거냐 이거? 아, 그래? 까탄스럽네 그니까 너가 이제 낄만한 방패 낄 수 있는 거야? 순수 싶은 거 아니야? 조화의 방패 같은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무기에서 검계열 딱히 없지 뭐 어둠의 갑자 뭐, 중감은 안 될 거고 치프 계열이면은 얘가 얘한테 줬던 거를 이제 낄 수 있겠죠? 다 일단은 가져와 아, 외국 망토 이런 거 있네 영혼의 방패 뭐야? 어, 이런 것도 있었어? 서리의 퐁 있네 저 칼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들고 일단은 위펴보자 왜 안들어지냐? 너 멀리 있어 아이 뭐야 떨어져서 지내오고 그래 신앙 지내야지 일단은 저거랑 되는 애 없고 이거겠지 뭐 이거 정도네 피부 가져가고요 구글의 피부네이버 영혼의 방패 아, 너 안 되잖아 이런 애들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한테 줘야 되네 얘한테 줘야 되네 이거 주자 저거 거슬리니까 입히고 옷 입고 신발 신고 능시가 힘 6 떨어지가 20인 거죠 기본이 너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잖아 법도 다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전사죠 그냥 바aufen ft 소환 소환이 있네 어, 그래? 잠시만요. 순수 시프야. 13레벨이고. 레벨 났네. 여기서 한 명 더 채 가야죠. 동료가 다른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전사로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오 에드윈 있네. 전사 없어. 마땅한 전사가 없어 동료 중에. 민스크 처음에 만났던 애잖아. 말 좀 걸어보자. 합류해. 느끼하게 생겨서 좀 짜증나게 해. 어 이렇게요? 잠깐만. 어 철투 줘야겠네. 일만이고요. 어 파이터 클레릭이네. 어 특이하네요. 마침 나한테 가장 필요했던 거네 그러면. 아그로부터 보호 있다. 신기하다. 아그로부터 보호 다 걸어. 어 여섯 개 걸고. 나무 껍질 피부가 있네. 신성아님 강림. 오오. 어의어어어. 지원. 하나. 어 딱히 할 거없어 솔직히 말해서. 전사기토니까 3개 가져가자 이거 가져가자 이거 3개 어 그래 야 저 이번 투에서는 신성기를 아예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까지 거의 안 봤기 때문에 앱을 따라서 시체가 소환된다 괜찮지 투명화 해제 하나 된 힘 회복 있고요 보통치료 마비제거 마법제거 마비제거 좀 가져갈까 물로부터 보호 부정방 폐쇄 수호상의 문자 저주제거 주문시점 방해 가져가고 싶은데 질병치료 아 이거 괜찮다 너무 괜찮은데 내성굴림 저건 할 것 같아 어 안돼 보호와 정신지배 죽음방지 중상입히기 하급회복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 이거 이거 회복 괜찮네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고 야 몇가지 있는거냐 와 6가지 있어 그것도 2개씩 있네 죽은자 소생 있네 집단치료 뭐야 와 이거 되게 괜찮다 아 나 소생은 버리자 대기하인 어 소환계통이네 6레벨 소환계통이에요 얘 왜이렇게 좋냐 어 신기하다 완치 와 이런게 있어 어 이렇게 가져가자 야 너 되게 매력있다 야 이렇게 셌단 말야 아이템은 끝내주는게 많거든요 델링 가문의 방패 야 이런게 있네 어 이거 잠깐만 이런게 있다고 일단은 장비는 끝내주는게 많아요 애녀석 쓸만한게 음 이것을 이거 주자 솔직히 저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저런거 안써 이렇게 하고 너무 어 좋은게 많은데 당황스러운데 좀 사나기 심장은 뭐야 아 샤몽꺼야 해골 분쇄자도 있고 아 좀 아 난 고민 고민 좀 너무 많이 된다 분쇄자가 넣고 생긴건 재수없는데 뭔가 딱 맞네요 느낌이 어둠의 값주 화자 20% 일반 값주인거 같죠 드래곤 비닐 방호도의 유일한 미덕 마땅히 없다 마땅히 없고 여기는 얘한테 옮겼나봐 집어넣어 전사한테 저거 주는거 약간 안내키던데 야 법사 아 일단 일단은 일단은 빼고 생각해 빼고 생각해 마법관통있고 뼈의 곰봉 같은것도 좀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죠 저기 가장 좋은 서리도리께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어차피 멋질지 모르니까 가속 있는 것도 가져가고 방호도가 높은거지 이거는 방호도가 높은거지 어느게 더 좋은걸까 하트값좋아 더 좋은거겠지 그냥 그냥 어... 이렇게 좋아 좀 위치좀 옮겨주면 안될가? 이렇게 방호력 마이너스 5구요 어우 야 갑주를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고? 가속에 잠깐만 더 약하다고? 일반 절태보다? 어떻게 약할 수가 있어 데미지는 정말 구리네요 이정도만 돼도 난 충분히 이제는 견적 나온다고 생각하고 너였냐? 방호도 올라가는걸 하죠 방호도 올라가는걸 하죠 이게 안돼? 이걸 못입는다고? 아 이 뭐 아아 다른 마법장품 뭔데 뭔데 이거 얘기하는거야? 뭐 이거냐 혹시? 방편 아니고 방편 아니고 아 이거야? 잠깐만 갑주가 사실 여러개가 있긴 하거든요 소율성을 좀 따져보자 어둠의 갑주는 방호도가 좀 낮네 이거 이게 가장 좋은거 같다 아 빨리 가볼까 아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렇게 하고 얘한테 바꿔보자 방호도 1의 변이 머스터드 젤리 똑같은거 아냐? 저것도 안될거 아냐 좋은거 가지고 있냐 전기저항 하자 전기저항 하자 전기저항 그리고 저 검 좀 해방하고 싶은데 나 아 너무 진짜 손 많이 간다 아이템만 맞추는데만 해도 한세월이야 이정도 가져가면 되는거야? 뭔가 좀 겁이 좀 많은거 같은데 어떻게 합치하는거야? 한두개만이라도 돼야 되는거 아냐? 바닥에 가진게 없어 도와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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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됐다 가자 드디어 6인팟이다 한두개만 2하고 처음으로 6인팟하는거 같네요 야 애들 잘 버틸거 같은데 파티가 얘 힘도 18을 넘네 18 18 18 마이너스 5에 100에 굉장히 괜찮은데? 회복도 있고 기본적으로 누가 그거 들래 이거 들어 가자 사냥좀 해볼까 사냥할때가 있나? 이런데 가서 이제 제 동료를 끌어오라는거 같죠 도와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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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관한 소식이지 도와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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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 여기 두꺼리냐 적인거요? 너무 훈까는거 아님 내가 그거야 쟤 네 주문중해서 별거 잠깐만 아 얘 쟤한테 왜 걸으시냐 그냥 걸어 어디 이렇게 되버리니까 마땅히 이게 없네요 쓰기엔 너무 아프고 소환해야겠다 소환밖에 딱히 없다 이제 패스부터 버텨줘야지 화염아살 같은 거 써서 상금 마법을 넣을 만한 게 없어 위치상 연쇄 번개 아 이거 좋은 거 있네 얘는 이제 흡혈 같은 건데 일단은 밤의 아이를 소환해 봅시다 누구냐 어딨는 애냐 대체 너 어딨니 거기 있어? 빨리 와 버프 야 어딨어 여긴 얘 있지 요런 기약하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잠깐만 천사가 죽인 거 같은데 survivor 아 중요해라 불선이신 생xton 부 jets 아, 회복한 거야? 와, 개쩐다. 야, 뭐 어떻게 저기 회복이 되냐? 아, 잠깐만. 내가 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아예 내보내질 못하게 해야지 뭔 개짓꼬리야. 야, 이거 좀 많이 불편한데? 레벨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쪽도 못 쓰고 다 점멸할 것 같은데 이리로 가다가? 뭐야, 여기 어디냐? 처음 오는 데 왔어? 아, 너가 딱히 지금 없네. 이제 사제같은 애들은 버프를 걸어줄 수가 있군요. 3, 4, 5, 6... 멈추고... 개싸움 해야지 배울 수 있나. 얘는 공격한 게 아니라 희대해주려고 했던 거구나? 좋은 녀석이 있구만. 이프리트야? 이프리트가 있어? 이프리트야? 이프리트가 있어? 야, 뭐야? 하하하하 뭐시여ur?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새냐에? 법사들이 다 놀아 아... 아... 너무... 너무 손 많이 잔다 진짜 끼워줘봐 기다려줘 그렇지 역시 소울풀이 최강인데? 아 이거... 혼자 할 걸 그랬나 그냥 계속? 와... 흡혈기야? 야 이제 맛있을 수 있다 대기의 하인 완치 뭐... 재생계통도 진짜 느릅게 많죠 얘는 이제 복구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소환을 해봐 솔직히 말해서 소환 말곤 딱히 할 게 없네요 돌파 같은 거 위주로 쓰고 구성이 너무 알차지가 않다 화염 화살 쓰면 추가 들어가겠지? 부리니까 네 꼭 팀킬 뜨니까 근접 써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 상의 마법 소환 정도밖에 없다 돌파를 해? 돌파 일단 해봐 소용은 없으면... 아 뭐야 이게? 아... 여기가... 아 이게 뭐야? 누구야 이게 뭐야? 대기야 이게 대기야 이게 상의 횡혁하는구나 I stand amongst the righteous I no longer breathe but my hearing is fine 진짜 Л이 놀랄게 기억해라 그리고 곧 kys 니라 였냐? 누구야?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이래 진짜 이럴 거야? 헥서트 그럼 빠져 야 헥서트 드럽게 쓸민 없어 얘 탱커 하나 더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아 더럽게 쓸모없어 진짜 더럽게 쓸모없어 엑사트 너무 약해 짐덩이야 돌아가 전사계통이 편해 야 그러려고 하... 한놈 또 구해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되게 불편하네 동료 구하다가 게임이 더 오래 끌리는 것 같아 전사계통이 낫다 확실하게 탱킹도 해주고 뭐 뭐 템이 많아 누가 있냐 내 제 동료가 전사를 보이는 애가 없는데 민스크 너냐 드루이드 아니냐 무기 점수 두 개 양손검 방패 들자 장궁이네 상순무기 스타일 두 개는 뭐냐 대체 아 잠깐만 양손 두 개 줘야겠다 어차피 나 양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자 너는 이제 레인저야 우리 두 굿 징지 올 윌 렛맨바드 히로 스태탈 민스크 앤드부 앤드 유 좋아 야 너도 이제 회복이구나 딱히 할 거 없다 솔직히 말해서 형상 치료라도 해 아 경상 치료라도 해 뭐라겠냐 함정찾기 3레벨이 있긴 하네 곤충 소원 뭐야 낙래 질병 치료 질병 치료 우리 페로디 패스 그 쇼리 리즈 투 글러리 부우 이스라엇 투 비 일 아이 캣 텔 여고 나가 민스크 수록 맞나 아 아 아 레인저 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장비 이제 깰 수 있는 거 얘도 뭔가 양손검은 그게 있고 양손검은 너무 좋은 게 많다 양손검이 너무 많다 플러스 4를 일단 주자 파멸에 감 파멸에 황금 답판 못 껴? 이게 뭐냐 뭐 전용 무기야 그러면? 아이 전용 무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웃기는 게 많아 옅 졸라 까타스럽네 아 뭐 그걸 왜 차마시니 아 뭐 그걸 왜 차마시니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약간 이제 만만한 거 끼워줘야 된다 이거 아니야 저한테 검이 좀 많거든요 라일라 코르가 이제 퀴즈로 얻은 검이죠 대화도 돼 볼까 방어 도는 이제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가고 이래도 이거밖에 안 되냐 많이 부지네 내가 이제 힘이 몇이야 힘도 되게 세네 야 제법인데 밀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깐만 뭘 줘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 다 놨나 까부아 올거 같애 머리 여기 내놔. 2가 없어. 보고게. 정신이 없냐? 반지랑 허리띠야. 이거 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주고. 이걸 들고 있단 말이야? 못 끼네. 탱커가 일단 장비를 주고요. 반지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방어도 들어가냐? 왜 안 되냐 얘는. 아, 가문의 반지야? 못 때리네. 화염저왕. 화염저왕 50%. 넣어줍니다. 혹시 모르니까 화재를 다 주자. 장비가 너무 없어. 많던 장비들이. 뭐 써보려고 하면 쓸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놓친 거 있나? 없겠지 뭐. 성부는. 그건 지금. 으, 이거 되길 바라. 음, 해탑은. 이사람 타민 Sammy 소상도 남겨야겠어. 왼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옳지 좋다 전사가 앞에 가있는거지 다 법사가 뒤에 지금 셋 돼있고 법사 셋 전사 셋이야 조합.. 조합 알찬거 보소 이거 왜 있는거냐 부족수 어... 어... 버프? 얘도 버프가 있어야 돼 아 그냥 싸워 싸우고 뭐야? 광폭한 당연히 그걸거 아니야 자 뭐 소환해 주시구요 버프 걸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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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가 조금씩 있는데 애초에 화염이 필요없지 쟤한테는 음... 음... 그래도 이제... 써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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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파살 좀 갖다 놓을거야 그렇지 아... 괜찮은데? 너 버파살로 바꿔 아 버파살이 없냐? 와... 얘는 좀... 섭니다 가자 하... 아... 이제 슬슬 약간 입지가 들어온거 같죠 입질이 온거 같죠 야 보석 이렇게만 해준다고? 필요없어 이제 보석이고 나버리고 다 필요없어 물약도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아... 어... 야 흡혈기 둘? 어... 야 재범이인데 뭐야 시방 지금 뭔짓이야 나오면은 버프 걸어야죠 야 뭐 불안한데? 터넌드도 한번 해볼까? 내가 잘 듣고 넌 안되냐? 질병 치료 함정찾기 함정찾기 한번 해봐 내 스워드에 올려둔 이벌 내가 그렇게 젠틀 아무것도 안나오냐 좀 도와줘 가자 뭐지? 이거... 어... 왜 이렇게 많아? 가고 야 이거 다 태워버리고 싶은데? 너도 불 되니? 연구를 안 넣어놨구나 내가 조금 아쉽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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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다 바꾸자 야 야 괜찮은데? 1번 2번 3번 4 5 5 5 맞아 펜사이에 저력으로 4 4번 야 이거 이거 약간 손맛 있는데? 파이언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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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시간정짓 있어? 그래도 6인팟이야 야 뭐하니 야 이렇게 되면은 얘도 다른마 없어야죠 공격 가소 공격 돌파 해야죠 돌필만 남은거 같은데? 돌필만 남은거 같은데? 왔드가고 재벌이 야 미로 걸렸다 사본이 남은거다 미스 탐므 야 아주 강력한 다닐기 없어 연세 번개 좀 넣어야 겠다 이렇게 보면 연세 번개 은근히 괜찮네 으 으 자는 적도 맞으면 즉사에 써놨 아냐 저 얼마 들어온 거야 양성검의 팡금 갑주 철퇴 뚜껑 하나 있다 어 뭐 법사 것도 있네 법사 거 처음 모은 거 같은데 뭐야 앙검 자 어디 볼까 당연하게도 뚜껑은 이런 애들 줘야 될 거 같고요 뭐 끼고 있냐 아 끼고 있네 허어어 얘 줘야겠지 주고 아 얘도 활 쓰네 이제 이 녀석이 누가 죽었냐 아 얘가 죽었네 얜 다 넘겨줍시다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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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양성검 플러스 2 버리고요 황갑주 플러스 1 버리고요 철퇴 플러스 1이고요 로브가 중요하지 로브가 냉기저항이 있네 로브 지금 입으신 분 어디가 로브냐 봐도 모르겠다 아 일단 줘 보자 아 저기가 로브야 그럼 사실상 없는 거네 일단 로브 입어 로브 다 맞춰줘야겠다 돈 써서 사냥 좀 하다가 아 재밌다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된 다음부터 외부를 늘려야 돼 게임이 잘못 만들어졌어 뉴비를 대저하지 않았어 너무 다회채용이야 4번 5번 6번 그렇지 화살만 몇 발이야 야 이거지 자 기술 바꿔 처카로부터 보호 같은 거 빼 마법 화살 그리고 화신 플랩 이거는 솔직히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좀 혐이긴 하다 연쇄 번개 가져가고 위기 저거는 쓸 일도 없고 쓰지도 않고 원자분해 이미지 투영 핀드 소환 진짜 딜 넣을 거 진짜 없다 번개 화살 화염 화살 정도가 제일 낫네 멜프 신성 화살 식별 불타는 소나기 마우파살 멜프 소용 운석 혼란 혼돈 혼돈 연쇄 번개 됐고 에어가지 아이템 옮겨줍니다 니가 써야겠지 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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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가자 여기 뭐가 있는 거냐 여기 왜 이렇게 짬냐 이벤 보면은 다 이길 거 같은데 뭐가 덤벼도 겸치가 정말 현무스럽게 안 들어오긴 하는데 다 원래 그런거지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니야 멤버도 짰겠다 윈스클 내가 여기서 또 쓸진 몰랐는데 제업이야 만약에 또 하게 되면은 다른 게임 할때는 멤버 다 해야지 세드류 숲 다른 숲 가죠 뭐가 있어도 딱히 궁금하지 않네요 그냥 내가 캐스트로 안 갔던 데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겸치는 끝내주게 먹었고 토끼 다슴 경치가 뭐니 여기는 인간 늑대 야영지 끝물이라서 디엣이 없는 기준으로 끝물이죠 그래서 막아 놓은 것 같고 뭐가 인간 늑대 야영지야? 이거야? 아 모르겠다 가자 아 뭐야 이 깜찍이들은 연번 어딨냐? 안 잡고 왔나 내가? 아 됐어 그럼 화살이 났어 화살이 났어 화살이 났어 화살이 났어 화살이 났어 여기요 지금 여기 청하는 부분이요? 집단 치료 아 집단 치료 여기서 그냥 쓰는 건가 보구나 치료 치료 크으 좋다 야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강하니까 당황스럽다 때리기도 전에 다 죽어 이게 6인팟의 힘이구나 1인팟이랑 급이 다르네 다른 게임인데 되게 금방 지치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은 솔직히 지치긴 한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귀엽다 랩이 왜 이러냐 짱숨 짱숨 짱수 민수 씨 인상보소 퓨어란 게? 딱 봐도 마법으로 잡는 것 같죠 도착할 수 있나요? 다행이네 당황스럽네 이리로 넘어가는 거네 빨리 제거해 그렇지 역시 은데드야 야 민스크랑 같이 때리는데도 이렇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머브살 은근히 괜찮단 말이야 뭐야? 아 뭐야 저 찌꺼기들은 표 범 고블린 고블린이라고? 아 정말 쏴 쏴 아주 그냥 연사를 해서 아 정신 못차리게 만들어버린거야 정신 못차리게 만들어버린거야 다 맞아 개웃기네 그치 하아아아 귀찮게 구는구만 반그러"; territory 아 9,000이야? 오, 창 잘 붙인다 했어 15 1600 이게 다야? 위가 있네. 길이 있네. 가자. 주인공 레벨업 하겠다? 이제 최종 보스 레벨을 넘긴 했잖아, 주인공이. 다른 애들이 문제네. 어디로 가는 거냐? 아 이쪽이야 또? 아 뭐 이따비로 만들어놨냐. 짜증나네. 가만 하고 보러 갈까? 저런 이르니쿠스? 나가자. 다른 데 보고 오늘 이르니쿠스 보면 뭔가 한 번은 끝날 것 같으니까. 진짜 무슨 귀찮긴 하네. 어 야 육인팟이 내 취향이 아니긴 하네. 요즘 게임 편한 게임에 너무 길드져서 어 나랑 안 맞네. 어디로 가야 나가주겠냐? 어디로 가야오. 막아 놓은 곳이오. 그렇지. 작은 이발길, 감시자의 성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료가 될 만한 녀석이 누가 있을까? 당장 안 보인다? 뭐 없어도 되잖아, 이 정도면. 뭐지? 이게 나에게 누구인? 자네가 나도 그러게. 앞으로 가야죠. 내가 최고로 제일 낮아져. 내가. 연 번. 연 번. 바이오마살 그렇지 이것이 이것이 삼법상가 야 대박인데 그냥 사라지는데 연세번개 쓰레기라 그랬는데 열어보겠으니까 쎄구만 열어보겠는데 쎄야지 천사도 막 셋까지 소환되면 개삭이겠다 레벨 몇이냐 18레벨만 찍으면 소환할 수 있네 야 되게 좋네 법사가 짱이네 법사 조합이 한마리는 사실 단일은 애매할 것 같고 어떻게 가는거야 이쪽 길이 있네요 아래에 주인공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니 하진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안해도 주인공에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 치료 한 번 써 볼까 사염구 어구야 야 아프다 야 아프다 그렇지 야 진짜 쎄구나 말도 안되게 쎄다 켄 사이가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이것이 발러스 게이트였단 말인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냐 나는 뭔 게임을 한 거야 이건 게임이 아니었어 제발 이동하지마 아르바이트 셜번드 엔드 레이 두고 스탠드 몽스터 라이첼스 저게 더 오래 걸릴 것 아냐 그렇지 야 대박 대박 야 이거 고레벨 스킬 찍을 것도 없다 그냥 쓰면 사라진다 파티원 늘릴 것도 없고 딜법이 짱이네 마옵사가 이렇게 재밌어 있으니까 판타지 게임 전사가 약간 그렇지 전사도 세긴 한데 좀 귀찮다 마비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건방 방패 들고 서 있는 것 뿐이야 전사의 역할은 때릴 필요도 없어 법사가 딜 다 넣으니까 다야? 아이씨 뭐야 1업이라도 한 번 시켜보고 싶은데 경험치가 6분의 1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정말 레벨업 안되네요 마을로 가서 정비를 한 번 할까? 장비도 좀 사고 그렇게 하자 여기 가라는데 갈 필요가 있는 거야? 헤헤, 관심이 없지 장심의 1회는 어마어마한 보물에 대한 품을 얻을 수 있다 아, 이게 디에잇인가? 파티의 길이 길을 걸어가는 데일로 하지만 노테일은 그의 루크리티브는 그의 루크리티브는 그의 루인은 아직도 서둘렀다 오늘 유감이야 가자,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자, 나 정비하고 올게 아, 그냥 그냥 갈까? 그냥 하고 가자 스토리도 있어 보이고 아이템 나중에 맞춰줘도 되니까 어, 얼을 수도 있으니까 언니, 저거 뭐냐? 목당으로 여기 Wizards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거는 주임곤 파티구나 야 이 파티 진작에서 쓰면은 그냥 플레이 타임 좁아 왔겠다 싸우는거 하나하나가 길어서 짧지 않았을 거 같은데 되게 쉬웠겠다 연분만 쏴도 그냥 다 죽는데 주인공 파티는 방패 들고 있으면 짠거 괜찮네 방패가 정말 좋네 뭐야 누가 그저 지금 호주 방어를 해 뭐야 왜 온 거야 아니 어디야 뭐 여기 가는 거야 아 쟤 왜 왠 뒤에 있어 아 쟤 왜 왠 뒤에 있어 아 쟤 왜 이래 너무 쉽다 넌 지금 할 수 있겠어 좀 더 할 수 있겠어 좋겠어 아 귀찮고만 당연히 이것도 안 되겠지 이게 왜 가는 길이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건 열리나 보다 안 열려 아니 아니 그럼 어쩌자 한 거야 나한테 그게 다? 아 더 hope for more 알겠습니다 나 가장 사용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겠어 좀 더 할 수 있겠어 이제 끝났어 잠깐만 캐스트가 아 정부 지역에 있는 가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아 그래? 여기 왜 있는 거냐 그럼? 인카운트 된 거잖아 그냥 저걸 하려면 이제 뭔가 필요하다는 거구나 여기는 딱히 상관이 없던 거네 우리 산책이나 좀 하자 여기니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 뭐니 가라 빨리 추각식이 재밌는 거 같다 원은 법사 해봤잖아요 원은 약간 약했죠? 추각식이 재밌는 거 같은데 아 그래 다행히 다행히 서비스 보여줘 보여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방어력 올라간 듯이 거시기한 거네 야 아예 플러스 5이야 되게 좋아 보인다 바다 갈까? 바다 갈까? 뭔가 나에 맞춰서 어 뭐해 나에 맞춰서 나온 거 같다 무기들이 내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지 내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지 워블레이드 돌이케 플러스 무기가 있어 뽀 같은 게 있어 심추 재앙의 암흑검? 9레벨 주문? 와 이렇게 시간 정지 있네? 9레벨 주문 시간 정지 돈 얼마 있어 돈 약간 위트위트하다 소가의 구름 미로 간능 에너지로 묻고 이게 다야? 야 광역 직사야? 대박이다 시간 정지 하나 받자 시간 정지가 제일 좋아 보인다 제일 좋으니까 mpc가 썼겠지 갑자기 막 확 들어왔는데 광역 투구 뭐야? 화염 저항 40%? 하루에 한번 화염구? 야 대박 얘 줘야지 염구 이러면 다 쓸 수 있는 거네 우리 멤버는 대박이네 어때 야 더 좋다 대체 왜 있는 거냐 이거는 버릴까 그냥? 워블레이드 그치 전쟁무기인데 저는 찐단무기랑 섞으면 되나 갑주 아 뭐야 똑같은 거야? 얘는 야 뭐야 쓰레기였잖아 나도 날렸네 아 너도 어 언젠가 쓰레기 오겠지 언젠가 쓰레기 오겠지 올라가서 확인하고 와 게레스 뭐야 이거 정산받아 불왕자 꺼져 미쳤나 저게 예스 다곤의 저스 블레이드 도끼창 이것도 얻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건가? 아그로부터 보호 아그로부터 보호가 기본으로 달려있네 야 이거 되게 좋다 와 이거 쓰고 악마 소환하면 무조건 악마 이제 복종 되는 거네 복종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싸고 도망가 흠흠흠흠 베일러의 투구 치명타로부터 보호 방어도 1 발돌안의 판금갑주 마이너스가 있네 생명점도 있고 39,000이야 야 되게 비싸다 내가 못 사는 게 있어? 마법정 어우 야 이거 되게 좋다 이거다 발돌안의 검은 장검류의 마저 10%의 전성 G10 발돌의 방패 비홀더의 안강을 반사한다? 야아 방어도 풀러서 사야 힘 떨어지고 자관은 좋다 근데 굳이 지금 저런 거 필요 없을 거 같아 로브가 가장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황금갑주랑 황금갑주랑 도전관제 달성 멀리있다 가서 주자 사실상 얘는 그럼 마나가 엄청 빠른 거네 소환까지 생각을 하면 어차피 소환을 써야 되니까 최고 소환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 정지도 있고 소환을 하지 말까? 뭐야 냉기져 체력 엄론해줘 이건 세이브 하고 껴야겠죠 뭔가 엄청난데 여기 아 이거 단일형이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분사되는 거네 모든 멤버가 얘가 이제 화염의 약간 면역이니까 아 됐어 아 이 정도 된 거 같아 염구를 좀 사고 싶다 염구를 좀 사고 싶다 엽사 상인이 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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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사 이었사 있어도 있어도 부족하게 돈이구나 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었는데 4만원 저렇게 있으면 딱히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명성도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제 장면에 비해 제 장면에 비해 다 이 장면에 비해 다 이 장면에 비해 다 이 장면에 비해 야 이거 뭐야 야 방호도까지 있네 야 이거 잠깐만 고매 저 로브는 내가 땡기는데 염구 화염 화살이랑 염구 화염 화살 좀 두개 사자 됐다 나누자 염구 너무 많으니까 염구 해봐 염구 염구 정산 좀 잘해야겠어 아 화염 화살을 이제 하나 일단 배워 배우고 방어력이 이제 얘를 주죠 얘가 이제 약하니까 복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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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복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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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캬 그의 염구를 하나 빼고 화염 화살 하나 넣자 두번째 염구 끝 화염 화살 한번 염구 야 진짜 잘 쓴다 이 채널의 마법 아이템 인 아이템 때문인가 이 정도면 거의 마스터상인 것 같은데? 가자 그 여동생인지 나발인지 아 좋구만 딱 봐도 이제 느낌이 끝나간다 만듭 찍기 전에 끝나겠는데 예쁘게 7장 8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6인팟인데 뭐 니라가 정말 체력이 없었구나 정부 정부에서 누구 가문이라고? 이놈의 가문? 이놈의 가문이 어디야? 가문 어디니? 가문 저택이라니까 아래쪽이겠지? 아닌데 여기도 저택인데 가보면 알겠지 뭐 로앤알 먼저 안 열리는 게 정상인 건가? 카우실도 이름으로 저는 여기 정상으로 여기냐? 네, 알겠습니다 뭐야? 저기 열려? 와 풀레 사이에 끔찍하다 인생 사이에 길이 남을 만큼 길다 이 게임은 지루해, 지루해 어디야? 다 못 가는 거야? 가봐 잠겨있어 내려가야지 그럼 난 이 NPC의 존재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를 그리고 회복 계통이 딱히 쓸 일이 없네요 생각보다 법사가 너무 세서 법사가 짱이야 약간 법뽕 봤는데? 재밌는데 법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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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말해 코르델린 인내심 따윈 없다 나쁜 아빠인가 보네 악마에게 살해당했다 아 장사 때문에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놈은 꽤 센 것 같은데 너무 약간 손댄 것 같은 경향이 있긴 하네 복수하러 가는 거야? 이놈은 꽤 센터에 가고 아, 복수하라 그럴까? 그래, 나쁜 놈들 죽이자고 기사님 뭐가 중요해? 세상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아, 웅크린 채로 나를 더욱 원망하게 하려는 가자 가다가 만약에 안 좋으면 캐스트 안 깨면 되니까 그쵸? 빡고 하면 되니까 세이브해 한번 돌아가려면 위로 가야되나? 아래로 갈 길이 있나? 갈 길이 있군요 여기서 갈 길이 있어? 야, 너무 이거는 좀 계란하다 풀파티라 그런지 정말 세긴 하다 탱도 탱대로 되지만 물리질도 약간 나오거든요 혼자일 때보다 캔사이 한 명보다 제가 둘 합쳐서 캔사이만큼 안 나오는데 템을 저 정도 맞춰주긴 했어도 그래도 이제 법들이 너무 세니까 전사계통을 이제 몸빵으로 보면 되고 캔사이보다 몸이 튼튼하니까요 체력 차이가 나도 다리에서 자신의 저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 그쵸 저택이 이건가 이건가인데 발드시 여기 아닐까 여기가 아직까지 영원히 없었기 때문에 저기도 없었나? 야 진짜 야 진짜 끝났는 건가? 이제 잠깐만 야, 약간 설렌다 야, 약간 설렌다 너이 여행을 걸어가면 여행을 걸어가면 아, 다 죽이죠? 그냥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아닌가? 아, 누구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 중심부에 커다란 저태? 여기 아니구나. 괜히 엄한 사람 죽일 뻔했네. 아, 조심해야겠구만. 지금 거의 동료들도 플레어템인 거 아니야? 자, 노브만 맞춰주면 되네. 하나만. 9,000원짜리고. 발더란의 갑주가 약간 이제 고민되는데. 아, 맞다. 나 개죽여야지. 화룡. 잊고 있었네. 화룡 죽이러 가죠. 아, 이거 하고. 성기사 기술이 되게 좋긴 하다. 회복도 전륜하고. 강력 회복이 좋고, 죽은 자도 소생관식이 좋고. 자, 갑시다. 들어갑니다. 어, 추우? 넓어? 저승사자지. 때려! 이 정도 녀석 따위는? 뭐야 여기? 어디야? 길이야? 가자. 싸게 싸게 나와. 어디서 다. 거기 계시다. 반사 한번 해보면 되죠, 이 정도는? 이것을 버프 걸고. 이겨져 쿨이. 제목해가지고. 뭐야. 된거야? 야, 이거 위치 좀 안좋은거 같은데? 이런 거모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아, 아버지. 소리가 좀 들었어. 아버지 이름 꺼내지도 마라.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는 이 곳에 다른 사람이야? 내가 지금 너의 길에 있는 곳에 봤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해진거 같은데, 게임이? 됐어? 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우스는 점멸시킬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무려 오염구야. 그냥 스치면 사라지는거에요. 저기도 뭐가 지금 있는데. 오염구 아니야? 오염구 아니야? 오염구네. 책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탭으로 연구. 야, 버텨 이거를? 이걸 버튼다고? 탭으로 연구. 자, 잠깐만, 잠깐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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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뭐, 뭐라고 대화 치지 않았어? 됐고. 아, 위아래 다 있네. 야, 가고. 1대 1 맞다. 1대 1은 이기겠지? 야, 이거 제법인데. 하염하살. 하염하살. 죽이러가, 죽이러가, 죽이러가. 왜 저렇게 많아? 어쭈? 저렇게 많으면 나는 신나지? 신나지? 염구 이렇게 많은데, 염구 사명가리인데 신나지나? 뭐야, 죽었어? 아, 뭐야. 어디 가버리면 어떡해? 그렇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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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주 여동생 복수에 미쳐가지고 지금. 도착하는 거 봐라, 나도 도와줄게. 이상한 거 없었는데? 이상한 건 또 이게. 마흡을 돌파하는 마흡이 있기 때문에 써주고요. 이제 너무 이겼네요. 그렇지, 돌파됐죠. 따라가, 최고의 속도로. 그렇지. 내가 봐줘. 네, 됐고. 어, 잠시. 네, 떨어뜨린 거를 회수를 한 다음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종금 같은 거는 뭐 쓰레기겠죠, 뭐 어이, 어이, 어이 된 거야, 다? 야, 돈 주네 아, 혹시 무림매 같은 거 필요 없어, 철퇴 같은 거 이미 나는 마스터 레벨의 장비를 다 얻고 있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되나, 이제? 망토도 없었어, 얘? 이렇게 조촐했어? 어딨냐? 필요하긴 하지만, 죽은 자의 소생을 쓸 거기 때문에 갑니다, 가자 된 거 아니야? 저기 아이템 좀 파밍하고 올까? 이리로 와봐 그분은 절로 가 나리 야, 아이템 파밍은 끝내줄게 의식하는구나 다 해문데요? 뭐야, 이거 아, 다들 불쌉? 뭐가 자꾸 열린다? 이상하다 어딨어? 뭐, 뭐야? 뭐냐, 이거? 이쪽이야? 이리 와 아, 죽었지만, 뭐 다 죽었겠지, 뭐, 적은 이게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니잖아 나 미끄러워 내가 사입을, 내가 말해 아, 죽은 이 어? 내 병은 없어졌어 응, 다 알아, 다 알아 이제 절 또 어, 이런 식으로? 건강 건강 아, 죽은 이 아, 죽은 이 받는 이 도둑채 똥탐 땡기는 건 없는데? 창고로 이동한다 금곤도 열겠지? 열고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야 저거 진짜 좋다 강역길 강역길은 너무 사근데 저거는? 저건 진짜 감동적인데? 5도 배워두면 이제 경험치잖아 가져가 나가자 야 근데 염구 진짜 세다 진짜 스킬 뽕 받아서 팍 쏴버리면은 하셨겠네 알 수 있니? 아 이거 안되네 여기 영원 가야지 뭐 영원 간 다음에 소생 옛날 게임이라 없는데 그거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뭐였죠? 뭐였죠? 어 즐겨찾기 즐겨찾기 좀 있었음 왕족처럼 한숨 때리고 여간에서 부활하네 여간에서 부활하네 조금 웃긴다 뭐야 뭐야 비온스톤 먹거리 나팔 화살 장궁은 또 안되냐? 됐어 그럼 뭐 허 뭐 아이 해우 상이 때리고 테스트가 여기서 활성화돼 옆에 올라가고 싶으면 좋겠네. 하지만 이따가 가고싶은 라면을 잊어버리지 않아. 코르공에 가서 완수를 하면 된다 좀 멀군요 그렇게 멀군요 벌써 18분이야? 아 1부 벌써 끊을 때가 됐네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잘라서 올리는 게 20분짜리가 보기 편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일본 만화 같은 것도 20분짜리잖아요 근데 자르는 거 시간만 더럽게 걸리고 오히려 이거 해놓고 책갈피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즐겨찾기 할 때 그거 하면 되잖아요 왜 시간 적어놓으면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래서 그런지 그냥 길게 자르는 게 보기 더 편한 거 같다 광고도 없으니까 길게 자르면은 보면 되죠 편하게 광고가 있으면은 밖을 눌러야 되니까 광고가 있으면 좋거든요 난 강고가 tu가 왜 안 하냐 난 상대를 움직여야 directive 어 Community 어디야? 공격하는 것이죠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안 하냐? 아 뭐 이상한 데 왔어 도시 내에서도 막 헷갈려서 이상한 데 왔어 sub- då 확인할 수 있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썸네일 하니까 약간 이제 게임이 어떤 걸 설명도 할 수 있고 어 약간 이제 주말에다가 살짝 솔직히 오래 안걸리거든요 설명 설명 스토리 내용 같은 것도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색깔별로 해서 중요한 거 눈에 속속 들어오니까 스토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제 똥겜을 자주 하거든요 아이 뭐 발러스가 똥겜이라는 건 아니고 평가 안좋은 게임 많이 하는데 그런거 할 때 중간부터 설명하기도 좋고 괜찮네 뭐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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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래 복수의 연세구만 안을 두부만 가고 아 멍청한 놈들아 지들끼리 꼈어 얼마나 멍청한 거야 세상이 아 아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 사실상 된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진행하죠 로브 사서 진행하죠 로브까지 딱 사고 끊을까 가봐 다시 돈은 뭐 가지고 팔면 되니까 팔 거 많거든요 니가 입을 로브 잘 사야 니가 입을 로브 잘 사야 릴리야 그거 외에는 이제 없잖아 발더란의 갑주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할라나 퀘스트 깬 거 치곤 돈을 안 줬어요 퀘스트 깬 거 치곤 돈을 안 줬어요 만일 안 바래도 한 4,5천 원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왜냐면은 부잣집 동네고 경쟁감을 없앴는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지 가서 니가 이 로브 사와 여기 뭐 하는 데더라 또 뭐 살 거 없나 또 뭐 살 거 없나 봐봐 빨리 가 빨리 가 뭐 왜 꼈어 동료들끼리 끼고 있어 멍청하게 내가 항상 도입할 때 필요한지 네 네 내 래퀘스트 깬 거 내가 다 지적할 수 있는 상황에 어디 보자 화염저항 로브는 20%고 잊고 있었는데 내가 판매를 해야 되지 만원이네 이제 아 명성이 떨어졌나 보구나 그렇네 유명함이 떨어졌네 그래서 좀 비싸네 많이 가서 판매 준비해 혼자 가서 이제 거래하고 돈은 뭐 공유니까 답이 괜찮나 아마 내 래퀘스트 깬 거 쓸만한 거 없고요 말뚝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둘까 자 이 멤버로 갈 거 도끼짱 같은 거 필요 없죠 배낭으로 이것도 필요 없고요 방패가 살짝 아쉽네 굉장히 좋은 방패인데 낄만한 녀석이 없어 산악의 심장 이런 거 필요 없죠 잠원 굉장히 좋은 거라는데 쓸 일 없으니까 본봉도 이거 다행이로 잘 안 되는 거 둘 다 진짜 안 되는 거야 낄 수 있네 뭐야 낄 수 있군요 칼럼샤이, 테테리안, 워터데이비안 다행히 여기가 미덕, 산악의 심장, 드래곤의 재앙 판매 나가고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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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술의 로봇 구매 버려 지금 오케이 아들이가 맞는데 모여 로봇 얘 뭐 끼고 있는 거야 아 종우 끼고 있네 얘 줘야겠네 나중에 줘 모이고 이러면 이제 이제 완성 아닐까요 거의 풀템인데 반지 같은 거 빼고 반지밖에 없지 않나 무기랑 무기는 법사가 필요한가 이게 뭐라고? 혼돈의 방패 적용 아 이거 이렇게 야? 아아아! 이렇게야? 더 괜찮네 그러면 혼돈의 방패가 대체 뭐냐? 혼돈 방으면 뭐 그런 거겠지 가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약간 이제 탈출도 했고 마지막 전투를 위해 재정비한다는 느낌이 강하네요 처음으로 6인팟이 됐고요 중갑전사가 멋있네 좀 넘친다 갔다 주인공이 확실하게 쎄 보이는 느낌이 나죠 마법들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단순하게 따져봐도 한 3배 가까이 되고요 3배 이상이지 연구만 쓴 듯한 천사소환도 있고 아이템도 좀 센 걸로 다 맞췄고 추가된 애들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네 레벨 적당하고 레벨은 많이 낮은 편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이템이 잘 맞았으니까 다 메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뿅